뒤꿈치 개방형 단아지 석고 고정 피규어 A 퀘스트의 통기적 분석입니다. 석고 고정은 원통형의 고정장치로 부목보다 우수한 고정력을 보이나 더 많은 합병증과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단기적 합병증으로는 고정 부위의 압박으로 부종, 일시적 마비를 비롯한 여러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연 합병증으로는 힐수어,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압박이 심할 경우 창을 내는 등의 처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석고 고정의 합병증과 불편감을 뒤꿈치 개방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족부족관절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외상 및 질환에서 힐 오픈 캐스트를 시행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는 바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족부족관절 영역의 외상 및 질환 환자 508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족부족관절 골절, 아킬레스건 등 인대 파열, 족부 변형, 토탈 앵클 아솔펄라스티 등 다양한 질환군을 적용하였습니다. 뒷꿈치 개방형 석고 고정은 C타입과 K타입 두가지 방법으로 시행하였으며, 먼저 C타입은 고정의 바닥면은 중족골도에서 내측 세로공 중간부위까지 덮이게 하였고, 하퇴 부위는 족관절 내외과 돌출 부위부터 하퇴 중간 1분의 1까지 덮이게 하여, 뒤꿈치와 아킬레스건 원위 부위가 완전히 노출되게 하였습니다. 필론프렉처, 포스테리어, 말레올라프렉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푸데댄클, 디지즈 및 트라우마 환자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K타입은 필론프렉처, 라떼랄, 포스테리어, 말레올라프렉처의 경우 시행하였으며, 고정의 바닥면은 C타입과 동일하지만, 하퇴 부위는 족관절 내외과 돌출부 아래까지 덮이게 하여, 뒤꿈치는 노출시키되, 아킬레스건 원위 부위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힐오픈 숏렉캐스트를 적용하기 위한 준비물입니다. 1미터 길이의 탄력성이 좋은 슬리브를 40cm, 60cm 길이로 자릅니다. 긴 슬리브는 로얼렉 원위부에, 짧은 슬리브는 발에 적용합니다. 슬리브는 두 겹으로 적용합니다. 이 환자분은 트림 알레올라프렉처 진단하에 수술 받으신 분으로, 발이 후방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발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K타입의 힐오픈 캐스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1미터 길이의 힐오픈 캐스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킬레 스탠던의 이선션 사이트를 포함하여 캐스트를 적용하기 위해 슬리브를 발 뒤꿈치 아래까지 덮은 모습입니다. 발까지 슬리브를 대주고 발목을 90도 도시플렉션 한 상태에서 손붕대를 두 겹씩 전체적으로 감아줍니다. 마진 부위의 처리를 위해 감으려고 하는 위치보다 원위부까지 손붕대를 감습니다. 힐오픈 캐스트는 하퇴 원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까지만 감습니다. 캐스트를 감을 때 환자분들이 하퇴부의 앞쪽과 캐스트 사이에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손붕대를 감을 때 살짝 꼬아서 티비아의 전방으로는 4겹의 손붕대가 감겨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 부위를 감을 때는 분이온과 분이온 넷을 포함하여 메타타조 팔링지알 조인트가 충분히 감겨지도록 손붕대를 발 원위부로 조금 넉넉히 감아줍니다. 폴리에스터 캐스트를 감을 때 발등 부위를 쿼디리 앵귤러 쉐이브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발등 부위의 손붕대를 미리 뜯어놓습니다. 발뒤꿈치 전체를 감수할 수 있도록 폴리에스터 캐스트를 감아주고 근위부로 올라갑니다. 하퇴 근위부의 슬리브와 손붕대를 접어서 환자분의 다리가 폴리에스터 캐스터에 닿아 통증이나 피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진 처리를 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아킬레 스탠던의 이서션 사이트를 포함하여 감을 수 있도록 슬리브와 손붕대를 처리해 줍니다. 폴리에스터 캐스트의 뒤꿈치 마진이 메디알라테랄 말레올루스의 하단까지 감을 수 있도록 촉지에 가며 감습니다. 발목 부위를 감을 때 환자분에게 발목을 90도까지 도시플렉션 하도록 요청한 뒤 감습니다. 같은 영상을 위에서 내려다 보겠습니다. 근위부의 마진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가 잠시 폴리에스터 캐스트를 잡아줄 때 마진을 처리합니다. 발목 부위에서 슬리브와 손붕대의 모양을 만들어가며 폴리에스터 캐스트를 감아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발목 부위에 폴리에스터 캐스트를 적용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잠시 어시스턴트가 폴리에스터 캐스트를 잡고 있을 때 시술자는 발부위의 슬리브와 손붕대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캐스트가 메디알롱지트리는 아치의 위드포션부터 베타타소 팔링제알 조인트까지 커버될 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발 부분을 감을 때 폴리에스터 캐스트를 당겨가며 감으면 환자분이 불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텐션이 많이 가해지지 않도록 감아야 합니다. 하퇴부의 부종이나 살이 빠지면서 캐스트와 하퇴부의 틈이 생기면 하퇴부 전방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퇴부 전방으로 캐스트를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아킬레스 텐던의 메디알마진을 따라 시술자의 세나머슬 혹은 하이포세나머슬을 이용하여 모양을 잡아줍니다. 마찬가지로 메디알말레올러스의 앞뒤, 상부에 압박을 가하여 환자의 발모양에 맞게 성형을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환자의 라테랄 사이드도 성형을 해줍니다. 환자의 발에 꼭 맞게 성형을 해야 석고 고정의 스테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환자분의 메타타조 팔링지알 조인트를 포함하게 캐스트를 감아주는 모습입니다. 발가락의 수동적 능동적 움직임이 가능하게 쿼드리앵귤라 쉐이브로 앞쪽을 성형한 모습입니다. 환자분의 발가락 운동을 가능하게 하여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을 도시플렉션 시켰을 때 걸리지 않도록 감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발의 뒤쪽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아킬레스건의 양쪽 마진을 따라 성형을 해줘야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가락의 능동적 수동적 움직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C타입의 힐 오픈 캐스트를 적용하는 영상입니다. 다른 부분은 K타입과 큰 차이가 없으나 메디얄 라떼랄 말레올로스의 상단까지 내려오게 감아서 아킬레스 텐던의 디지털 포션을 노출시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C타입은 필론 프랙처나 포스테리어 말레올로스 프랙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푸덴 앵클에 적용 가능한 형태입니다.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능동적 족저족배 굴곡 수동적 족부 내번 외번 및 내외전 외회전 운동 범위 변화 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수술 또는 외상 직후 적용하였던 단아지 품목 착용 시에 바스 디스컴포트 점수를 10으로 하였을 때 힐 오픈 캐스트의 바스 디스컴포트 점수를 조사하였고 추후 단아지 석고 고정을 요할 시 재선택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모든 예에서 능동적 족저족배 굴곡 범위 5도 이내 수동적 족부 내번 외번 범위 5도 이내 족부 내외전 외회전 운동 범위 0도로 측정되었고 피부 및 연부 조직의 손상 없이 석고 고정 제거 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바스 디스컴포트 점수는 평균 2.6점이었고 모든 환자들이 추후 석고 고정 필요 시 힐 오픈 캐스트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족부족관절 골절 중 20일에는 뒤꿈치 개방형 석고 고정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성공적인 곤류합을 얻었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환자분 좌측 5번째 메타타잘 베이스 골절로 C타입의 힐 오픈 캐스트 적용하였습니다. 내원 당시의 이니셜 엑스레이입니다. 내원 시 C타입의 힐 오픈 캐스트 적용 후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습니다. 캐스트 고정 6주 엑스레이입니다. 골절 부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석고 고정은 당일 제거하였습니다. 수상 9주 후 성공적인 곤류합을 얻은 모습입니다. 환자분의 상탬이 필요에 따라 앵클 포지션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얼리 웨이트 베어링이 가능한 환자는 약 5도에서 10도 도시플렉션한 상태로 적용하면 환자분이 걸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등 부위의 모양을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발가락의 능동적 수정적 운동을 하는 데 용이합니다. 결론입니다. 힐 오픈 순레 퀘스트는 영상은 약적 안정감과 임상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고 피부 및 연부 조직의 손상 없이 제거 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분들이 보다 편하게 석고 고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환자군 및 많은 증례에서의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안정성이 검증될 경우 기존의 단아지 석고 고정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7세 여자 하나 앵클스프레인으로 힐 오픈 캐스트 시행 후 3일째 모습입니다. 캐스트 시행 후 걷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나 통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